Okay, Unit 2. Breakfast from the farm. Breakfast는 아침식사. From the farm. 농장에서의 부터의, 농장에서의 아침식사라고 보면 되겠어요. 단어를 봅니다.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아침식사. Breakfast는 어디가 있어요. Breakfast고 명사죠. Breakfast. Pork은 붓다 또는 따르다 이런 말이겠죠. 어디다가 뭐를 이렇게 액체 같은 걸 따르는 거. Omelette. 음식의 이름이죠. Omelette 이거네요. Omelette. Dairy. Dairy. Dairy는 어디 있어? Dairy. 여기 있네. 이거는 낙농이라는 뜻인데 낙농의 유제품. 유제품은 우유나 치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Cereal. Cereal. 이건 곡물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Cereal. 아침마다 먹기도 하죠. 명사 곡물. 오케이. 그 다음에 베이컨. 베이컨은 돼지고기 이렇게 된 거. 돼지고기를 베이컨이라고 합니다. 자,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살펴봅시다. Do you know? Do you know? 너는 아니? 이런 말이죠. Do you know? 당신은 압니까? 뭐를? Where? 어디에서 you breakfast? 어떠야 아침식사가 comes from? 오는지. Do you know where your breakfast comes from? 자, 원래는 이거 where your breakfast comes from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디서 오나요? 이렇게 되면 Where does your breakfast come from? 이거야. Where does your breakfast come from? 너의 너의 아침식사는 어디에서 오니?인데 이게 Do you know 뒤에 이거를 아니? 라고 해가지고 이거 돼지가 없어지고 의문사 외열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주어 여기 주어죠.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주어. subject. 동사가 온 그런 케이스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는 이제 간접 의문문이라고 뭐 중학교에서는 배워요. 간접 의문문. 지금 중학생이 같은 경우는 좀 유익히 보고 자, 뭐 초등학생이 이 책을 공부할 때도 한번 좀 들어보면 좋겠죠. Do you know where your breakfast comes from? Let's ask. Let's do는 뭐뭐 합시다. 항상 Let's do 하면 동사 원형이 온다 그랬죠. 물어봅시다. Some farm animals. 어떤 약간의 농장 동물들에게 Let's ask some farm animals. 안녕하세요. I'm Carly in Jelly Cow. 나는 Carly라고 하는데요. The Jelly Cow. 이거 다 대명사인 거 보니까. 사람 이름이나 어떤 이름일 때는 대명사 쓰죠. 저는 Carly입니다. Jelly Cow. 그러니까 낙농업을 하는 유제품을 만드는 그런 카우는 소를 말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Dairy Cow라는 회사명이라고 봐도 돼요. 다 대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Dairy Cow라고 말해도 돼요. Dairy Cow에 있는 Carly라고 합니다. I make. 나는 만들어야 우유를. Milk. For. 누구를 위해서? Your breakfast. 당신의 아침 식사를 위해서? 저는요. 우유를 만들죠. You can drink. 당신은 마실 수 있어요. My milk. 내 우유를. You can pour. 당신은 부을 수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다가? On your cereal. Cereal에다가 그것을 부어서 먹을 수 있어. 이런 말이 되겠죠. You can pour it on your cereal. All right. 다음 내용은 계속 봅니다. 클락 클락. 이건 울음소리. 클락 클락. Hello. I am Hattie the Hand. 이건 암탉을 말하는데. 이름이 Hattie예요. 그죠? The Hand이라는 농장인 것 같아요. 대문자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죠? The Hand이라는 곳에서 있는 Hattie입니다. I make. 나는 만들어 eggs. 계란들을 만들어요. For your breakfast. 당신의 아침 식사를 위해서 말이죠. You can make. 당신을 만들 수 있어요. An omelet. Omelet을 만들 수 있어요. With my eggs. 네. 달걀들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You can make. An omelet. With my eggs. 이 책 정도 공부하면 이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려움은 없죠? 이건 왜 그런 얘기에요? 봄블블비. 그게 뭐야. 벌벌. 그루만ığı 스퀄에 보고. 안녕. 이런 말이에요. 간단하게 Howdy. How are you? 이런 말도 간단하게. Howdy. 귀엽게.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Howdy. I am Buzz the honey. 저는 Buzz 라고 해요. The honey라는 농장에는 이런 뜻일 것 같아요. The Honey Bee가 있네요 Honey Bee라는 농장에 Buzz라고 해요 선생님이 왜 농장이란 말은 없는데 농장이라고 해석하느냐 아까 첫 문장에 농장들에 있는 동물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말했으니까 각각 농장에서 온 대표 드린 것 같아 지금 I make 나를 만듭니다 Honey 꿀을 만들어요 당신이 식사를 위해서요 You can put 당신은 놓을 수 있어요 My Honey 내 꿀을 어디 위에 On Pancake 이 정도는 충분히 알겠지만 Put A on B 어떤 put이 나오면 On이나 Into가 나오라고 우리 이 전 단계에서도 많이 선생님이 강조했죠 나온다고 이렇게 역시 계속 나오죠 이렇게 좀 지우고 갑시다 What about Bacon? 베이컨에 대해서 베이컨은 어떻지? 베이컨은 어떤가요? What about 무슨 관계에서는 어때요? 이럴 때 What about 이렇게 해요 What about you? 그러면 너의 관계에서는 어때? What about 뭐 뭐 그럼 무슨 관계에서는 어떤가요? 이런 말이죠 자 얘네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베이컨에 대해서인데 어잉크 어잉크는 꿀꿀이라는 소리인데 자 베이컨 얘네들은 전부 다 자기가 낳고 얘는 젖소는 우유를 짜고 그 다음에 달근 계란을 낳고 그 다음에 이 벌도 꿀을 모아서 꿀을 주는데 어이구야 돼지는 자기가 몸을 바쳐야 되네 그러니까 도망간 것 같아요 럭 보세요 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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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그 농장에 있는 퍼시는 런스 아웨이 자 런 아웨이 우리 전에 많이 외웠던 거죠 런 아웨이 도망치다 근데 저가 3위치 단수니까 S가 붙은 거야 런스 아웨이 피그 농장에 퍼시는 도망가고 있네요 이런 말이 되겠죠 어 자기의 베이컨을 줘야 되니까 걸음 하나를 살려라 하고 도망간 것 같아요. 큰 어려움은 없죠. 좀 특이하게 문장 구성 있는 거 배워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메이크 라는 거 그죠. 다시 한번 복습하면 주어 다음에 메이크가 나오고 다음에 어떤 명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면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호 그래서 얘네 둘은 이퀄 관계야.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되도록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이런 문장들을 외워두는 게 좋아. You make me happy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워서 응용하는 거지. 똑같잖아. 그죠. 주어 메이크 라는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거는 명사고 대명사지만 명사고 이거는 형용사잖아. 그렇죠?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주세요.